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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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이랜드 행복한 장난감 나라 오늘 하루도 이 마리오와 함께 신나게 놀자 마리오 알았다 마리오 놀이와 만나면 심장이 콩닥콩닥 온몸이 들썩들썩 여기는 조이랜드 행복한 장난감 나라 얘들아 오늘 하루는 뭘 하고 놀거냔 말이오 블록놀이 노래자라는 어때? 좋아 노래자라 뭔가 새롭고 재밌고 신나는 그런거 없냔 말이오 뭔가 새롭고 재밌고 신나는 뭐 땡이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아하 바로 그거란 말이오 땡이와 미끄럼틀 하하 어떠냐 마리오 우와 멋져 하하 미끄럼틀이다 지난 겨울에 망가져서 버린 줄 알았는데 이 마리오가 겨운에 이렇게 잘 고쳐두었단 마리오 역시 로고카 마리오가 최고야 어우 부끄럽단 마리오 얘들아 어서 타보란 마리오 좋다 마리오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래로 쭈욱 와하 땡이가 이 정도면 좋아하겠냔 말이오 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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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니 그런데 아직도 옛날 방법대로만 놀이기구를 차면 어떡하니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농닭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방방 남들은 두 발로 부리지만 우리는 딱 한 발로 우와 어머 그것도 못하니 정말 그럼 내가 한 발로 아 아파 야 이거 누가 한 발로 타라고 그랬니 그러게 누군지 정말 밉다 미워 야 그거 너잖아 나라 나라 나잘란 더잘란 뭔가 새로운 놀이 방법 없어요? 하긴 그런건 이 똑똑한 땡이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어 예를 들면 땡이야 땡이야 나도 줄 사 응 아니 난 줄 안서 그럼 난 새로운 방법으로 미끄럼틀 탈거거든 뭐? 응 너희들이 계단으로 올라올 때 난 여기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거지 안될 땡이야 아이참 안되긴 뭐가 안돼 나 하는거 잘 보라고 사 자 거구로 올라갈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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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냔 말이오 거부란 말이오 놀이기구는 모두가 약속한 방법 안전한 방법으로 타야 한단 말이오 알았단 말이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친구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거지? 응 자 그럼 모두 함께 확인해보자 말이오 미끄럼틀 탈때는 계단으로 올라가 미끄러져 내려와 우세 끼지 않도록 살펴보고 내려와 요! 그네를 탈때는 앞에 모두 비켜요 뒤도 모두 비켜요 너무 높이 안돼요 조심조심 또 조심 차례차례 타고 또 내리란 말이오 바로 그거란 말이오 알겠단 말이오 이제 진짜 주의하겠단 말이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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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도 약속해주겠냐는 말이오 약속! 이제 진짜 안심이란 말이오 이제 진짜 안심이란 말이오 없도록 범개맨이 범개파워를 보내줄게요 컷! 범개 파워! 앞으로 범개 파워가 필요한 친구들은 범개맨에게 말해줄게요 범개! 범개 파워! Wh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